이 알파벳들이 뭘 뜻하냐구요? 일단 영어는 아닙니다. 거니시하! 버츄얼어 크리터 시아입니다. 채널시아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다양한 인터넷 용어나 신조어들을 소개해왔는데요. 아직도 알려드릴 게 남아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어 약자들도 사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일본의 요즘 세대 언어 엄밀히 말하면 밀레니얼 은어겠죠? 일본에서는 와카모노 고토바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도 자음만 쓰는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거레알처럼 말이죠. 일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치보를 약자들을 접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밀레니얼 은어들을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의 내용과 인터넷 지식을 토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본어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종종 JK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JK 여고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JK에서 파생된 단어들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JS 그러면 혹시 이거는 보셨나요? L, J, K 어떤 뜻일까요? L은 라스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라스트 요시 고생 마지막 여고생 그러니까 고3을 맞이하는 여고생 졸업반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고생이 있으면 남고생도 있겠죠? DK 단씨 코세 그리고 여기서도 또 파생이 됩니다. DS 단씨 소각세 DC 단씨 중각세 DB 단씨 대각세 이어서 꽤나 간단한 의미를 가진 은어들입니다. K, W, S, K 그와시, 그 자세히 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K, W, S, K 라고 쓰는 경우입니다. K, P 간빠이 건배라는 뜻이죠? 그리고 M, J, K 마, 지, 가 마, 지, 가 이거 레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번에는 좀 해설이 필요한 은어를 살펴볼게요. K, T, K, R 요거는 K, T, K, R K, T, K, R K, T, K, R 뭔가가 나타나거나 일이 발생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K, T, B D, B 풀어서 쓰면 K, R, N, B, K D, B, K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분위기가 갑자기 깨지거나 썰렁해지는 것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갑본사에 해당이 됩니다 KS, MS KS는 기독그 스루 이미 읽었지만 스루 그냥 지나쳐버린다, 무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읽고 씹는다 익씹이 되겠네요 좀 어감이 안좋지만 제대로 알려드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MS 인데요 미독그 스루 안 읽고 그냥 무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안 읽고 씹는다 안 익씹에 해당이 되겠네요 WKTK 이거는 와쿠테카입니다 와쿠테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기대감에 찬 모습을 표현한 단어인데요 와쿠와쿠 신장이 벌렁벌렁하다 못해 데카 데카 살이 번지르르 해질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DQN 요거는 노균 이라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주위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속어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빌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이 은어들이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일본어를 로마자로 입력하는 방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보통 일본어는 로마자 입력 방식과 가나 입력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로마자 입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자로 일일이 입력하는 게 귀찮고 답답했던 나머지 아예 알파벳 자음으로만 소통하는 형식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자음만 치고 소통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밀레니얼 은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일본인과 인터넷상에서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의미로 썼는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올바른 일본어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어학 지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마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누르고 가세요